반도체와 갈라TV 수출 15년에 실시해 안함의 반도체는 미국 콜롬비아호 우주비행의 1익을 담당했습니다 상단기술의 결정체, 안함 나셔널 알파 스테레오 갈라TV 높은 가격으로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갈라TV의 선구자, 안함전기, 안함산업 음질의 자부심, 화질의 명예가 있습니다 대형TV는 안함 안함전장 안함 대형TV, 화왕 코팅이 아닌 블랙글라스 브라운관이 살아있는 화질을 만든다 화질의 왕 안함 대형TV, 화왕